네, 현재 지금 앞에 보이는 바이크는 DL 차퍼스 618 모델이고요. 우와, 이 각도가 엄청나요. 우와, 굉장히. 와, 이걸 타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런 바이크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예술을 탔다 이런식으로 DL 차퍼스 이 바이크, 커스턴바이크가 많은 그 지면과 또 방송 그렇게 소개됐었고요. 또 협찬도 됐었네요. 순략국집 아들들, KBS와 연속극이에요. 이 바퀴 휠도 굉장히, 우와, 너무 멋져요. 우와, 저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손잡이 높은, 뭐 별로 이렇게 좀,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아, 이 바이크는 되게 타보고 싶어지네요, 정말. 두근두근, 두근두근하는. 어떤 엔진 소리를 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 어서, 면허를 따야지. 앉으면 앵글이 되게, 일단 차체가 낮으니까 되게 시원하게 나갈 것 같고요. 너무 멋집니다. 손잡이 하나하나,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러한 DL 차퍼스. 세다리안 바이크로 게일 차퍼스에서 양산용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한 바이크라고 하네요. 네. 옵션은 커스텀 휠과 에어컬리너, 건시 클러치 커버, 커스텀 시트와 더블디스크, 업다운쇼바, 커스텀 차대와 커스텀 스윙암 등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량은 1830cc.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바이크 박물관 스스에 마련되어 있는 DL 차퍼스 618 커스텀 바이크입니다. 잠시 기다리자마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